아 좀 모자라네 한 이까지 떨어지네 가는 게 나무 다 깨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100개 좀 넘어왔어요 오케이 낙땜을 죽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우리가 짓는 게 낙땜이 죽는다고? 저 찌울 때 낙땜이... 알았다 아이 그 정돈 아니에요 그 정돈 아니야 응 아니 막 그렇게 하네 바닥에다가 좀 템 좀 버려서 상자 좀 버리게 한 다음에 그거 밟고 가면 돼 아 예전에 갑자기 그 아크에서 짓 바꿔치기 했을 때가 그게 생각나네 짓 바꿔치기 한 적 있어요? 아니 진짜 우리 초창기 때 진짜 초창기 때? 어 진짜 초창기 때 그때 개 진짜 닌자였는데 하하하하하하하 레전드 레전드 어 뭐야! 나 총 맞았어! 어 밑에 이 prisons 아 위에서 싸네 와 우리 기다리는 거 알고 있네 애가 기다리는 거 알고 있어 형 그거 지을 때 조심해야겠다 어 하나하나씩 지어야 겠는데 로스트님이 진짜 살아남아야돼 이거는 집으로 오고 나무도 한 번에 다 들고가지 말고 조금씩 갖고와서 형이 조금씩 지어 또 돌아다 또 돌아다 1차 아아아아아아 1차 나선물에서 죽었다 1차 나선물 강력 강력했다 도대체 이 나선물 어디까지 있을까 어 아 방금 들어갔네 아아 아 드디어 아치형 돌이 보인다 와 진짜 멀리 갔었네 나무 하나도 없어 큰일났네 어 소리 난다 나무가 너무 없네 저희 집 앞에 있는 이 집은 뭐예요 아 안쪽으로 들어갔다 어 집 앞에 나무 또 있네 이거 다 캐갈게요 다 캐가세요 다 캐가고 활 떨권네 아이고 내 나무 와 나무가 하나도 없네 우리 진짜 아 인천 상륙작전 한번 가자 크흐 집안에서 그걸 만들어봐 뚝뚝뚝 소리가 나 지금 얘 보니까 총알 같은 거 만드는 거 같은데 쟤 엄청 죽었으니까 그 리스파 하면서 많이 떨어졌을 거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쟤한테 필요가 없어 템들이 그치? 우리는 그거는 그냥 일본 일반 해철이야 얘는 레어고 레어 해철이고 우리 영양가가 없어 영양가가 없어 우리는 영양가가 없어 그러니 뭐 지가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우리 죽여도 흐흐흐흐흐흐 총알 뺏긴 거 쟤 사격이 조금 클건데 뺏기고 그죠 쟤 총알 뺏긴 게 크지 활 가지고 들어왔네 나쁜 놈이 시키 아 갑자기 어디서 서버렉이 와가지고 이게 막 갑자기 튕겨가지고 우리 안에 막 문 다 열리고 막 들어와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딱 2차 나생문까지만 서버렉으로 들어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3차 나생문까지 있단 말이야 집 갑니다 이제 150개 형 3차까지 갔을 때 4차 확인했어? 왜요? 어 확인했어 니하 니하 어? 뭐 니하 니하라는데? 하이 둔 나 요빈 마 아? 자 새끼가 저것도 어 잠깐만 왼쪽에 중국이 3명 얘네 얘네 팀은 아니야 어 지금 집에 누구 있어요? 밖으로 나가있어요? 얘 또 온다 얘 또 온다 얘네 중국인들이 아 집 앞에 누구 있어요 하고 얘기해주고 간 거 같애 하하 우리가 지금 나쁜 입장이 된건데 하하 중국 어딨어? 거기 오른쪽으로 갔거든? 어 나 안보이는데? 저 새끼들 저 정보만 해준 거 같애 싸구리 씨 죽여버려 뭐야 얘들 왜 일본인이야 왜 이렇게 많아 얘들 뭐야 일본 이거 중일이야 중일? 1중? 에이 나이 씨 중이야 에이 워메 시럽다 다 누구 나와서 둘 다 죽여야 되는거네 죽여버려 죽여버려 이 씨 어 나와라 나와라 죽인거지 형이? 어 그치 그치 접어버려 접어버리고 어디쪽이에요? 여기 여기 무서운 곳이라 문만 한가간거죠 이 새끼들한테 불러줘야겠네 일본인들이니까 이거 알겠지? 푸우 푸르르르 룰루룰루 푸린 푸우 푸르르르르 오 세상에 푸우 푸르르르르 푸린 푸우 푸르르르르 지금 아까 그집에 다 있어요 푸우 푸르르르르 그럼 나무 절반만 들고 갈게요 푸린 푸르르르 푸유 푸르르르 이거 포켓몬스터가 상영중시 되는 게 allegING 야 얘네 일본에서 포켓몬스터 유명할텐데 말을 잃었다 내가 노래부르니까 하하하uff 그래도 야, 얘 지금 중국 방송이냐? 중국 인터넷 방송이야, 이새끼. 내가 볼 때는 이거. YYTV? 어,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중국 개인 방송이야. 이거 딱 보니까, 이거 TV 써져 있는 게 이렇게 오버하는 거 보니까 백프로야, 백프로. Do you know broadcast? 오케이? 오케이? 브로드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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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드캐스트 병신아. 아! 크리아! 크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내가 병신하라 하니까 코리아라고 안녕하세요라는데 야! 아, 예. 아, 죽었다. 한 방에 죽었어. 안녕하세요? 허... 헤이. 유, 티비. 유, 티비. 아, 에이. 아, 에이, 티비. 잔, 잔키? 예. 유, 어, 인터넷, 브로드캐스트? 오케이?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티비. 인터넷, 티비. 인터넷, 티비. 아... 다쳤어. 아, 새끼 먹고 간다, 새끼. 아! 아, 새끼 먹고 간다구요? 아, 새끼 먹고 들어갔어. 아! 헌대, 나무. 아, 개빡쳐. 유, 뭐하는거 소비? 아, 이제 됐어, 이제. 형, 야, 나 갈게. 찢었어. 벌써 다 터렸다고 우리. 왜 화를 내. 다 끝났어. 우리 끝났어. 왜, 왜 그래. 다 끝났어, 이미. 아, 이제 사람 많네. 나무랑 다 들고 갔다고. 피한걸, 아. 아, 진짜? 집안에 일단 절반 남겨놓겠는데 그거라도 들고 와야겠는데요? 아, 다 안 들고 와서 다행이네, 그래도. 그래서 내가 절반만 들고 가라간 거 잘했네, 어. 안 그랬으면 다 뺏겼다고. 아니, 제가 중국인 저기 방송인 거 같아가지고 내가 미안해, 어. 야, 나 끈다. 왜, 왜. 밥 좀 먹고 와야 돼. 아니, 형, 이러고 가면 어떡해, 우리. 먹고 살자고, 아저씨. 먹어야지. 안 돼. 우린 희망을... 아, 그러면. 우리가 다음 방송 때, 2부 방송 때 쟤네 집 털자. 어떻게 생각해? 힘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계속해, 계속해. 지금 계속 털려고, 우리가? 응. 아니, 아니, 우리가 계속 이어가서 계속 하자고. 어, 네 말대로. 아, 그렇게 하자고. 형, 밥 먹고 올 거야? 시간 보고. 내가 이, 이 레인보우 할 거잖아. 다음 방송, 그치? 내가 다음 방송 레인보우 할 때, 레인보우 할 때 올려고 하는 거지, 형. 맞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 그럼 밥 먹고 우리 집, 우리 애 털고 있을 테니까 합류해. 밥 먹고 나면 아마 레인보우 할 시간이겠지? 그럼 그때 합류하려 하는 거지. 그, 그 얘기가 지금 웃기다, 형. 되게, 지금 말하는 게. 네, 어. 내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아, 야, 그래도 여기 집 앞에 지어둔 나무는 그대로네. 다행이로. 다 털릴 거야, 그거. 조만간 다 지워질 거 같아. 아,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거. 아, 이 새끼 어떻게 죽이지, 이거. 내가 사람 죽인, 사람 때리니까 막 템버림을 도망친다. 더 버려라, 더 버려, 더 버려, 더 버려. 나무 내놔. 나무 내놓으라고. 고맙다. 잘 먹겠습니다. 아, 쓰레기 말고 새끼야, 잠깐만. 어, 살 쫀다. 야, 이거 2부, 2부 방송으로 텁시다, 이거는. 어, 다음, 다음 시간에 내일, 내일. 야, 내일 와서, 야, 내일 일찍 와가지고 이 집 털자. 잠깐만요, 잠깐만. 어. 다들 집, 집으로 돌아와. 아, 템 떨고 내가 나무 79개 쭉 떨고 갔어. 아, 오케이. 어. 그렇게 내 사회생활 할 줄 안 해. 그니까. 제가 잃어버린 만큼 이래, 딱. 야, 우리 내일 힘들어도 우리 내일 6시에 딱 털자, 오케이? 오케이. 어, 내일 딱 6시에 깔끔하게 딱 털자고. 어. 여러분, 내일 본방,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이 집 털러 갑니다. 아, 나 이 프링 컨셉, 나 너무 웃긴 거 같아, 나 진짜. 인간적으로. 79개 나이스. 그, 저기 같이 하시는 분들. 로스트님, 비카님. 네. 솔직히 좀 정 가죠, 이제. 으흐흐흐흫. 에? 정을 질자 들을 수가. 정 안가? 프리노래? 갑니다. 그쵸. 오, 쉣. 왜 이렇게 총 쏘나요? 왜 또. 걔 집, 지붕 위에서 쪄고 있어요, 우리 집. 아, 그래요? 아, 우리 집을 쏜다고? 네. 지금 저한테 맞았어요. 하, 저거 그냥 조질 거면 오늘 한번 조져야 되는데. 아우, 쉣. 실피다. 빠져야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바로 앞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죽던 거, 우리가 죽던 거 해야 돼. 어. 아니. 아. 집을 어떻게. 활이 너무 불리하다, 전투에. 그치. 아, 저 우리가 총만 있으면 진짜. 와, 아크 때도 이렇게 총이 귀하진 않, 저기 뭐야. 필요하진 않았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이 꼴과 꼴의 차이가 너무 큰 거 같아요. 차라리 러스트처럼 좀 총 구하기 쉽다든지 그러면은. 지시크째 뛰어온 사람 누구예요? 나, 나. 아, 마모님이에요? 저 도끼 들고 가거든요. 아, 네. 지금 쩔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날 허락해 주질 않아. 집을 가는 길이. 아, 됐다. 됐다, 됐다, 왔다. 누가 계속 화살 소리가 났네. 오늘 화살? 저요. 제가 옥상에 올라와 있길래. 네. 됐다, 이제 나무들 좀 넣고. 마무리합시다. 저 여기서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유튜브는 여기까지 녹화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제 4회차 맞이하는데 저 집 한번 멸망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멸망 좀 가야돼요.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 헌터여드가 기대보다 꿀잼이네요. 감사합니다. 뿅! 됐다. 안녕! 감사합니다.